It's my wish All my wish We are the city wish I said the wish I said the wish 청춘의 이야기를 전하러 온 더 보이즈로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!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! Best of boys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 타이틀곡 넥타로 이제 우리 더비 분들과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더비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타이틀곡 작사에 참여하신 에릭 선배님 넥타는 어떤 곡인가요? 어떤 곡이죠? 네 더 보이즈의 넥타는 이제 과거를 뒤로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환영하는 그런 희망이 가득한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주연씨 마이크 네 그리고 기쁨, 슬픔, 아련함 그리고 다양한 매력들이 있으니까요 꼭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력 가득한 넥타이 포인트 안무도 궁금해지는데요 어 넥타이 포인트 안무 중에 이렇게 꿀물을 마시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츠미씨가 진짜 편안하게 잘 따라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? 아 배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? 네 좋습니다 뮤직 큐 오 굉장히 쉽죠? 네 너무 쉬운데요? 아 좋습니다 현재씨 저희 더 보이즈만의 감성 잘 살린 것 같나요? 네 너무너무 완벽하셨어요 100점 몇 점에 200점 드리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해 달린다는 메시지가 담긴 만큼 앞으로 멤버들과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멤버들과 뭐 다음 뮤직비디오나 그런 데서 스카이다이빙을 한번 다 같이 좀 뛰어서 그런 멋진 장면들을 연출해내고 싶습니다 CG 없이 그 장면 저도 꼭 보고 싶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더 보이즈의 컴백 무대 바로 최초에 최초에 해볼까요? 그 전에 절대 멈출 수 없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네 힙한 매력 사이커스의 무대 먼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충미 가득한 더 보이즈의 컴백 무대는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예외의 컴백 무대는 안이 없으면 예외의 컴백 무대에 아는 거 좋아 예외의 컴백 무대에 그렇지 뭐 하는 게 일주일이 미쳤나고 선교이 지구하는 게 스포츠크림 오류판 오류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